고려 후기의 무신 최영 장군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형 하루 전 이성계는 최영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려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기에 대립한 두 고려의 영웅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은 나는 저승에서 고려를 지키는 귀신이 될 테니 자네는 이승에서 고려를 지켜주게 라며 이성계에게 당부했습니다. 처형장에 앉은 최영에게 고려를 전장으로 몰아넣은 죄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영은 내가 사사로이 권력을 탐했다면 무덤에 풀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 무덤에는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무덤 위에 풀이 나지 않아 적분이라 불렸으며 1970년대 묘역을 정비한 후 봉분에 풀이 자랐다고 합니다. 최영장군묘 주차장에 도착하면 세워져 있는 표지석을 만나게 됩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장군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입구에서 600미터 정도 산길을 올라야 최영장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소연세자의 자손인 경안군묘와 임창군묘가 있습니다. 산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가니 최영장군묘 입구가 나타납니다. 펜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고려말 최고의 명장 최영장군이 평생 실천한 명언입니다. 안팎으로 혼란스럽던 중국 원명 교체기의 밖으로는 외적을 물리치고 안으로는 고려왕실을 지키려 한 명장이자 재상이었죠. 중국이 혼란한 틈을 타 예꼬구려 땅 요동정벌을 위해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때 출병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되돌려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세울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평생을 청렴하고 국가에 충직했던 최영, 그의 억울한 죽음에 이 무덤에는 풀이 나지 않았다 합니다. 안내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장군 묘 고려말기의 명장으로 고려를 끝까지 받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뜻내 죽임을 당한 최영의 묘이다. 최영은 동주 최씨로 철원에서 태어났으며 고려 공민왕 1년 조일신의 난을 평정한 이후 백여 회의 전투에서 매번 승리한 명장으로 특히 공민왕 5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을 도와 원나라에 속했던 암록강 서쪽 지역을 공격하여 되찾았다. 또한 요동정벌을 단행하여 팔도통도사로서 전쟁을 지휘하였으나 출병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막지 못하고 이성계에 의해 체포되어 유배되었다가 1388년 개경에서 73세를 일기로 처형되어 아버지인 최원직의 묘소 앞에 안장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고향 지역을 중심으로 무속신앙의 숭배 대상으로 섬겨지기도 하였다. 최영은 충신이자 명장이면서도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평생을 청렴하게 지내어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 옆에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부세에 널리 새겨진 그의 이름 최영, 경건한 마음으로 한 계단 두 계단 올라 묘 앞에 당도했습니다. 봉분은 고려 말기의 전형적인 직사각 형태이고 봉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부분의 이단으로 둘레석을 조성하였습니다. 묘역 최상단의 두 개의 봉분이 앞뒤로 자리하는데 앞쪽이 최영 장군 묘이며 뒤쪽이 최영의 아버지, 최원직의 무덤입니다. 봉분의 바로 앞에는 혼유서, 상서, 향로석이 차례로 있으며 봉분의 정면 왼쪽에는 묘표, 무덤 주인공의 이름 등을 새긴 비석이 있고 봉분의 정면 오른쪽에는 무민공, 충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묘비 전면에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려의 진충 문자명 안사공신이며 판밀직사 대장군이자 문하시중 겸 찬성사이며 육도도순찰사인 철원부원군 무민공 동주 최씨로희 영의 묘 사만대 부인 문하유씨와 합장함 이성계는 왕조를 세우고 나서 6년 만에 무민이라는 치호를 내려 넋을 위로하였습니다. 최영 장군의 묘는 남양하고 있으며 전면은 트여있고 산면은 산세가 지켜주고 있는 아늑한 명당입니다. 풍수지리가들은 최영의 묘역을 재물보다는 명예를 높여주는 명당이라고 평가합니다. 불이 자라지 않아 적분으로 불리던 최영 장군의 묘는 1976년 잔디를 식재해 지금은 잔디가 자라고 있습니다. 최영 장군의 시 한술을 읊어보겠습니다. 호기가 녹이 상제 살찌게 먹여 시냇물에 씻겨 타고 용천 서락들게 갈아둘러매고 장부의 위국 충절을 세워볼까 하노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